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읽어볼 말씀은 잠원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먼저 현대인의 성경 버전 한번 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을 Amplified Bible 어떻게 옮겨놨는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Trust them and rely confidently o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do not rely on your own insight or understanding.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In all your ways, know and acknowledge and recognize Him.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and smooth, removing obstacles that block your way. 한국어 문장이 영어로 옮겨져 있는 걸 보니까 조금 더 내용이 자세한 거 아시겠죠? 이게 영어성경의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영어성경을 통해서 당연히 영어 공부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한국어 버전과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한국어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의미가 모호하거나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영어 버전을 읽으면서 좀 더 뜻이 명확해지고 머릿속에 그 의미가 잘 들어오는 것이 경험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단어,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trust in and rely confidently o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trust in, trust in something 하면 어떤 거의 존재를 확신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목적어는 바로 trust in the Lord입니다. 주, 주를 신뢰하라. 그가 살아계시고 그가 존재하는 것을 신뢰하라. 신뢰하라. rely confidently on the Lord. rely on 볼게요. 왜냐하면 뒤에도 and do not rely on your own insight or understanding 하죠. rely on.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 이 단어인데요. rely on to trust something or summon and know that a person or thing will help you. rely on의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즉 그 사람이나 어떤 그 사물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rely on입니다. 정리하면요. rely on은 어디에 의존하다 또는 무엇을 신뢰하다 의미고요. 그리고 더 따라 붙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을 알기에 내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신뢰할 수도 있고요. 어떤 기관을 신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있고 부모님을 신뢰할 수도 있고요. 뭐 많죠. 그래서 이때도 rely on의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rely on the Lord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주를 신뢰하고 그 주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rely on인데요. rely on에 들어가 있는 부사를 볼게요. confidently 아주 자신감 있게 confident 하면 자신감이 있는이죠. 아주 확신에 차서 자신감 있게 바로 그 주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실 것을 알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 여와를 신뢰하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with all your heart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입니다. rely confidently on 저는 이 구문을 보면 딱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다윗인 것 같아요. 골리아과 싸웠던 그 다윗 굉장히 큰 거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오직 그 여우와의 이름을 신뢰하며 물멧돌을 던졌던 그 다윗을 보면 정말 그 그때 모습이 he relied comfortably on the Lord 정말 이 구문과 굉장히 맞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너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가 계심을 신뢰하며 주가 너에게 도움이 되시는 것을 알고 그를 믿어라 그를 신뢰하라 그리고 뒤에 어떤 말이 따라 붙냐면요 and do not rely on 자 무엇을 믿지 말래요 you're on insight or understanding 무엇을 신뢰하지 마라 라고 하냐면요 you're on insight 우리가 you're inside 또는 you're understanding 써도 됩니다. 그런데 you're on 조금 더 그 사람의 것 그 사람의 어떤 소유를 강조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나의 방 할 때도 my room도 있지만 my own room 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you're on insight 너가 가진 바로 너만의 insight insight가 뭘까요? 뒤에 볼까요? insight라는 뜻은요 a clear deep and sometimes sudden understanding of a complicated problem or a situation 우리가 한국말 할 때도 insight insight 하죠. 영어에서 온 말이죠. 통찰력입니다. insight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처럼 어떤 복잡한 문제나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 아주 명확하고 어떤 것을 꿰뚫는 그런 지식을 말해요. 그리고 그것이 가끔은 순간 갑자기 깨달아지는 지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다시 읽어보시면 do not rely on your own insight or understanding understanding 하면 정말 여러분이 가진 이해니까 지식을 의미합니다. 너가 가진 너만의 insight 너의 통찰력 또는 너의 지식을 rely on 믿으면 안 돼. 즉 너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으며 그것을 신뢰하지 마라. 오직 여와 주가 너에게 도움되실 것을 믿고 알고 그를 신뢰하라. 그것이 바로 주 여와를 신뢰하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insight 하고 understanding 어떤 의미 차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배워서 알고 누구를 통해서 듣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경험 그게 다 나의 understanding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통찰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내가 그런 일반적인 지식 중에서도 뭔가 그 속에 복잡한 문제와 상황들을 내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 그걸 좀 깊이 내면에 뭔가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통찰력 인사이트인데요. 사실 인사이트라는 것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갖기 힘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뭘까요. 그 사람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고 알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뭔가가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좀 더 그것을 정말 내가 뭔가 깨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너의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라고 하죠. 그 인정하라 라고 할 때 여기서는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Know acknowledge and recognize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하나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인정하라 라고 할 때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주 여호와를 Know 하고 acknowledge 하고 recognize 하라는 얘기입니다. Know 라는 To have information in your mind 여러분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머릿속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라 의 첫 번째 뜻이고요. 그리고 acknowledge acknowledge 의 뜻은요. To accept the truth or recognize the existence of something. Accept the truth 어떤 진리를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의 존재를 인식할 줄 아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편하게 풀어 쓴다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Recognize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To know someone or something because you have a sin or heard or her or experienced that before. Know 하고 recognize 는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Know 는 그것에 대한 지식이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Recognize 는요. 그 전에 내가 그것을 보았고 또는 들어보았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바로 Recognize 에요. 이런 예들이 있어요. 친구를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5년 만에 10년 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예전과 너무 다른 거예요. 외모도 바뀌었고 느낌도 바뀌었어요. 야 나 너 몰라봤다. I cannot recognize you 라고 합니다. 이때 이 recognize 가 이렇게 쓰여요. 그 말은 예전에도 내가 이 아이를 알았죠? 내가 예전에도 이 친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내가 현재 이 아이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것을 경험했거나 들었거나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나 또 어떤 사람을 아는 것을 recognize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식하는 거죠. 그게 노하고 조금 달라요. 그렇다면 세 번째 recognize him 이거는 뭘까요? 과거에 경험했고 과거에 보았고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이 있었기에 내가 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모든 일에서 인정하라 라의 의미는 풀었으면 이런 말이 됩니다. 무엇을 하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즉 그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현재의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인정하라 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뭘까요?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and smooth removing obstacles that block your way 그가 make your path straight 자 make 그 다음에 뒤에 지금 your path 가 명사로 왔죠? 너의 길 이라는 목적어가 왔고요 straight and smooth 가 목적 보호 입니다. 너의 길을 straight 곱게 할 것이고 smooth 원활하게 부드럽게 할 것인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뒤에 브라켓을 이용해서 의미를 더 첨가했죠? removing obstacles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That block your way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는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다 의 의미가 make your path straight and smooth 의 의미 입니다.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이 의미는요 너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즉 그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며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이신 말씀을 인정하고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 과거에 알았던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현재 하나님을 아는 것 네가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의 길을 곧게 바르게 할 것이다 너의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잠원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던 영어 버전 앰플로파이드 바이블 영어로 이렇게 옮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잠원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았고요 또 거기에 관련된 단어들을 몇가지 보았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읽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힘차고 건강하고 감사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바이